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. 3월 24일 일요일 홍콩입니다. 홍콩에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? 준수는 건강합니다. 제가 이번에 위치원이었고요. 제가 이번에 제 개인 미니콘서트죠. 그리고 팬미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소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. 여러분들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. 빨리 기다려주세요 그날을.